홍염살, 도화살 홍염살, 도화살 딱 크게 따지자면 별반 차이는 없어요 두 가지 살 모두 다 주변에 인기가 많다는 거야 좋은 말로 하면 우리 같은 무당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홍염살, 도화살이에요 홍염살은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꾸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고 남자는 여자가 들어와요 사람이 자꾸 안으로 몰려들어서 붙어 근데 도화는 나쁘게 말하면 외로워 사람은 오지만 나를 외롭게 하는 살이야 그래서 좋게 말하면 독수공방을 한다? 내꺼가 있지만 같이 섞이지를 못해요 도화살을 가진 분들 옆에 있으면 이 남자분들이 외로워 근데 홍염을 가진 분들은 외롭지는 않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속을 썩어 그 차이점이에요 홍염살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장사로의 노래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닦거나 이런 연예인 끼를 가지신 분들이 치고 나가면 좋은데 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지만 너무 시끄럽게는 가지 마시라는 얘기야 나쁘게 말하면 도화살은 남자를 잡아먹는 살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도화살이 가진 그러니까 신랑 잡아 처먹지 이런 말을 가진 걸 도화라 그래요 도화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무당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신에서 이런 것들을 다 쳐줘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을 때 분명히 남자가 들어오고 오지만 같이 못 살아 그러고 항상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 근데 홍염살을 가진 분들 보면 이 남자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 계속 들어와 떨어지고 들어오고 떨어지고 들어오지만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한 분을 가지고 올해는 가지만 떨어져서 주말부부 월말부부처럼 사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지만 서로 좋지는 않아요 상생작용으로 도화살 가진 분하고 홍염살을 가진 분이 만약에 남자의 도화가 여자의 홍염을 만나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어느 날 치고받고 싸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홍염을 가진 여자는 이 남자를 자기 옆에만 두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맞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 여자분과 남자분은 조금씩 자기 개인 취향을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사셔야 돼 그러고 하는 직업은 분명히 틀려 홍염은 노래를 흥이 좋고 도화는 같은 예술계통이지만 그림 같은 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조용하고 시끄럽다의 차이점이지 두 개 다 나쁘지는 않아요 연예인이면 그 홍염이 발동이 돼서 인기가 많고 도화는 예술적인 성향인보다는 좀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역마살이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팀장님도 역마살 없다고는 말 못해 왜? 동서남북 다 돌아다니지 자 나는 요즘은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다니면 살 제거하지 말라 그래요 제거하지 말라는 이유가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잖아 자기하고 잘 맞게 가고 있어요 근데 조용히 집에 있어야 되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을 갖고 있을 땐 어떻게 돼? 신랑하고 맨날 싸우겠지 그땐 이런 방편을 좀 취하고 이런 걸 좀 없애줘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차이점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아